들이고수요 Q.Yines Q.Yлас Q.Y dziś Q.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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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승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거 세계에서요. 감독님 주문하시는 거 특별한 상황 제cze world 그 Hagner는 아직 오늘 훈련은 해법을 하는 훈련이라서 아직 없었고요 내일 훈련해 봐야 되겠지만 항상 경기할 때는 본격적으로 피스나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걸 항상 주문하시기에 내일 올해 경기도 꼭 골을 넣어서 이겨야 하는 시기 때문에 그런 중요할 것 같습니다 its only two Q. 피스컵을 두 경기 치르셨는데요, 어떤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? Q. 잉글랜드하고 스페인 팀을 한 팀씩 했는데 Q. 잉글랜드는 힘과 파워와 스피드 이런 것을 추구하는 팀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Q. 스페인은 기술과 패싱 이런 것을 추구하는 팀이어서 Q. 이 팀이 확실히 잘하는 것을 많이 느끼어서 Q. 몸으로 뼈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Q. 잉글랜드하고 스페인 리그에 대해서 Q. 브我觉得 건강한 팀에 있는 팀의 장관은? 각오 같은 건 없고요. 좋은 팀이라 하니까 재밌는 경기 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몸 만들려고 노력하고 해보고 빨리 하려고 이제 피스컵을 두 경기 치우셨잖아요. 혹시 하시면서 느끼신 점? 특별히 느끼는 건 없고요. 일단 세계적으로도 명문 팀들이 와서 게임을 보니까 좋은 팀이 있잖아. 관행도 많이 오고. 그래서 K리거보다 더 재밌는 경기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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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